국내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대구, 경북을 추월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고교의 계약을 한 차례 더 연기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훈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죠? 어제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84명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4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3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대구, 경북의 확진자 수를 추월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30명이 넘고, 경기 성남시 은혜강교회 관련 확진자도 10명이 넘는 등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대구와 경북에서 모두 3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84명까지 늘었고요. 완집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264명이 늘어 모두 1,401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 연기 소식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계약이 다음 달 6일로 미뤄졌습니다. 어린이집 휴원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계약 연기로 당초 계약 예정일보다 모두 5주나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일정 차질을 빚으면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연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고교 계약 연기 등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외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사망자와 확진자가 중국 다음으로만은 이탈리아부터 살펴보면요. 하루 사이 310명 가까이 숨지고 또 3,500명이 넘는 사람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2,500명을, 확진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에선 스페인도 확진자 1만 명을 돌파했고 독일도 8천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도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급기야 오늘 새벽 유럽연합이 특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은 30일간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중동국인 이란도 누적 사망자 1,000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내 상황은 좀 안정되고 있지만 해외 상황이 오히려 이제는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러면 우리도 외부 유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대책이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내일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중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확대하는 겁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5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인 만큼 검역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 입국 절차에 따라 내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최대 14일간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